스트그룹 틀리밤 어?? 야 디디리노 한 번,, 네? 여리야 와와와와와와와와와 멋있어 멋있어 아이 근데 진짜 진짜 얘네 멋있어 진짜 한번 봐봐 아이 근데 여기 재미 닮은 애 한 번기는데? 제 vol 아 진짜요 진짜 아 잘나잘 잘나잘 I got some serious diggin'이 들림없는 신호 귀 속에 꿈꾸된 심포니 I know it's time for diggin' it 혼자이던 시간이 밤이 이제 곧 끝나 뜨거지는 태양이 내게 말을 걸어 와 얼마나 긴 시간을 늘렀어 아픈 맘을 기지 깨끗혀 아픈 맘을 기지 깨끗혀 Cause we gon make it hot 다 도대체 높이 올리자 Take it down 서럽한 어둠 기억들이 책갈빈 사이에 끼워둔 꿈이 내게 다가와서 fly to the sky Take it in Come in heart boom diggin' it 난 멈추지 않아 We go far boom diggin' it W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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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ggin' it 우리 시간 들은 별들을 지나치면 아주 천천히 아직 살짝 바람 맞은 건 사랑이 있다는 걸 느끼지 Come in heart boom diggin' it Yeah yeah diggin' it We go far Wow wow diggin' it 와 대박이다 Wow wow perfect 진짜 왔어 와 아니 파란색이 제일 멋있더라 내가 봤을 때 중간에 노래하던 내가 저기 전기 톱이 제일 나왔어요 아니 근데 진짜 해찬이랑 똑같이 생겼다 야 해찬이랑 천천히가 어디 갔냐? 몰라? 진짜 어디 갔지? 모르겠는데? 천러 응? 카페인 어때? 아 생각보다 진짜 훨씬 재밌는 거 같아 끝 오오오오오 근데 아까 젠호 형이 만든 건 어땠어? 아 사실 나 지금 코가 막혀서 맛을 잘 보셨게 응 아 코가 막힌 맛을 못 봐? 그냥 코랑 입이랑 연결돼 있잖아 원래 그런거 근데 웃긴 게 또 매운맛은 느껴. 왜냐면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통각이래. 그래서 혀가 아픈 걸 느꼈어요. 역시 천러가 박사님이네. 알잖아. 알고 있어. 모르는 게 없어. 풍맛은 느껴지는 것 같아. 죄송합니다. 자막은 이렇게 확인해봅니다. 비롯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혹은, 비롯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locked. 아멘